몇 번이나 연습한 안무이건만 헷갈리는 탓에 할 때마다 한 번에 끝난 적이 없답니다. 작은 작은 언니들에게 안무를 다시 챙겨주는 희정씨 황금막내라는 별명이 왜 붙었는지 알 것만 같은데요. 한바탕 연습을 끝내고 쉬는 시간. 밖에서 칠실 안 될 게 있고요. 둘러싸인 멤버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는데요. 우와. 이거 인정. 쉽게 들어가는데. 찌판기가 있고. 이게 면이라서 쉽게 들어갈 것 같아. 가죽이 아니라. 너무 오버하지 마. 고개오프다. 이게 너가 재질을 너무 잘 골랐고 다른 재질을 골랐는데. 예쁘네. 바로 멤버들과 함께하는 샘플 검증 시간이랍니다. 연출을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. 이렇게 하시나 보다. 이거 예쁘다. 좋은 아이디어예요. 이거 그거다. 저거 좋다. 춤추는 게 좋겠다. 이거 편해. 새로운 아이디어까지. 새로운 아이디어까지. 이거 새로 아직 안 나온 거거든. 뒤에 들리는 거. 뒤에 들리는 거 처음 보네. 뒤에 들리는 거 처음 보네. 나 이거 추워. 맞아. 뭐야. 근데 지금 샘플이어서. 여기를 죽여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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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은 사람들에게 신겨보며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갑보. 이 때를 놓칠 리가 없겠죠. 이거야. 시간이라도. 어. 여기 괜찮아요. 저는 이거 좋은데 여기가 안 들어가. 아, 그래. 나는 들어가는 게. 이거를. 이거 자를게. 이게? 근데 여기는 난 너무 좋아. 여기 딱 좋아. 여긴 좋은데. 지금 내가 사이즈가 알아보자고. 여긴 진짜 나 평균을 좋아해요. 그게 어때요? 왜냐면 허벅지가 다 다르고. 여긴 다 다르고. 구두를 신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급기야 화려한 춤을 선보이는 H1. 아, 너무 예쁘다. 예쁘다. 됐지? 이런 거 다 입어. 이런 거 다 입어. 역시 댄서다운 제품 테스트를 보여주는데요. 진짜 괜찮다. 나 진짜 실을 못 신잖아요. 이거 진짜. 딱 굽이 딱 적당하다. 딱 이게. 나 이게 7, 8? 7, 8? 9에요, 9. 근데 좀 조각. 나 구비점 어느 정도 있어서 그래요. 그 굵기가. 예쁘다, 예쁘다. 라인 예쁜 그라인이요. 굿굿. 잘했네, 미쯔. 잘했네, 미쯔. 잘했냐. 이거 좀 했어야지. 차려준다. 잘했냐. 예뻐. 잘했냐. 라치카 멤버들이 바로 갑부 구두에 숨은 조력자들이었네요. 언니, 너는 뭐 싸게 세일리 했습니까? 언니한테 뭘 봤습니까? 가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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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. 가야, 가야. 가야, 가야. 너 내 세계선문 특출력은 없대. 아, 소리. 새로 나오면 이렇게 슬쩍 사진을 보대요. 이거 사이즈 있어? 이러면. 아니야, 아니야. 살게 하면. 아니야, 그냥 언니 가져. 이렇게. 약간 노렸다, 안 노렸다. 역시 갑부는 다르다. 그리고 노렸다. 다 노렸죠. 다 노리고. 언니한테 돈을 그대로 받으면 안 되지. 만 원이라도 빼줘야죠. 추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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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주 좋아요. 맞아. 당장 사야죠. 나오자마자 바로 사야죠. 너무 마음에 들어요. 되게 유니크하고 그다음에 나만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제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저한테 그걸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을 때 되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었고 아이디어만큼 추진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추진력도 있었어서 뭔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. 제 발 라인이 있을 건데 좀 평균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자문을 구하고 있어요. 진짜. 진짜.